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죠? 사람 뇌에는 몰입 근육이 있다고 해요 선생님 몸에 있는 2도박근, 3도박근 뭐 이런 근육처럼 사람 뇌에도 몰입하게 만드는 근육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제 팔에 있는 2도박근처럼 엿개로 들면 커지잖아 그것처럼 우리 뇌 속에 있는 몰입 근육도 몰입하는 훈련을 할수록 커진대요 자기가 몰입이 잘 될 때 하는 조건들을 나열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야 운동도 그 사람의 나이, 성별, 그리고 운동 경력에 따라서 운동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공부할 때 몰입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달라요 정규 1등이 몰입할 때 하는 방법하고 중간 정도 하는 애가 몰입하는 방법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규 1등 하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몰입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본능적으로 안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걸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근데 그거를 개발하고 싶잖아요 작고 의도적으로 몰입하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학생들하고 PC방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PC방에서 게임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정말 몰입하고 있어 주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무화지경에 빠져있는 걸 보는데 공부할 때 그 정도로 몰입할 수 있으면 무슨 시험이든지 다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C방에서 게임하는 정도의 몰입력 그 정도를 개발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몰입근육이 정규 1등처럼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36번 해볼 건데 36번, 37번은 순서문제입니다 2위에 나왔던 흐름 문제하고 순서문제하고 뒤에 가면 이거 끼워놓기 문제 이 세 가지가 다 성격이 비슷해요 재수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근데 순서문제의 기본은 뭡니까? 어떻게 풀어요? 머리와 꼬리를 맞춥니다 머리와 꼬리를 일단 이 박사를 잘 읽고 꼬리하고 다음에 나오는 단락의 머리를 맞춘다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하나는 2점짜리, 하나는 3점짜리 나오는데 2점짜리는 쉽고 3점짜리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출제자가 힌트를 줍니다 가장 흔한 게 뭐? 뭐? 한정사 한정사 한정사가 뭐라고? 앞에 나오는 거를 한정하는 말 어떤 게 있습니까? 봉사 중에 대명사 정관사 지시대명사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맞추라고 그리고 또 여기처럼 이렇게 표지판 이런 것도 힌트를 주시는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어렵게 내놓으면 이런 힌트를 아예 안 준다고 안 주고 내용을 맞춰서 풀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새 순응원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걸 가지고 어렵게 내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밑줄 문제 저 앞에 놨던 밑줄 문제하고 뭐 한 두 문제 정도 그런 게 이제 좀 어렵고 이런 건 다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박스 이 뒤로 나오는 문장은 금방 골랐는데 남은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남은 두 개를 가지고 머리와 꼬리를 맞춰봅니다 서로서로 그럼 금방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실력을 기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회력 속동력 이런 거는 기본 체력으로 매일매일 길러야 되는 거고 이런 스킬 같은 거는 그때그때 몸에 익혀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앵글 앵퍼티 앵글 이거는 분노죠 분노 그 다음에 앰퍼티 이건 뭡니까 응? 앰퍼티 이거 뭐예요 응? 동정이라고? 동정은 심퍼티입니다 심퍼티 앰퍼티 심퍼티 비슷한 얘기였죠 그지 뜻도 비슷해 뜻도 비슷한데 심퍼티 하면 동정심이고 앰퍼티 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남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능력 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소시오패 라고 합니다 소시오패 정신병인데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망할 수가 있어요 학폭하시는 분들 엠퍼티 가 없는 소시오패 확률이 높습니다 애들이 싸울 수도 있지 그지 싸울 수 있는데 약한 애를 막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사이코 같은 애들 있잖아요 사이코는 사이코패스 준말인데 그거랑 소시오패 랑 달라요 그런 애들은 소시오패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엠퍼티 는 공감 능력이고 심퍼티 하면 동정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와 공감 능력 그리고 여기 삽입구가 나오는데 시험 때는 건너뛰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like matter and anti-matter matter 물질 그리고 anti-matter 반물질이죠 이거는 그전에 수능 국어 기출에 나왔습니다 양자역학 지금 본 적 있죠 재수생들 본 적 있지 양자역학이라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국어에도 나오고 영어에도 나옵니다 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 공상공학 소설 아니고 quantum computing 컴퓨터가 실용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 한 10년 됐을걸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거 모르면 수능부로 가면 안 돼 분노와 공감 능력이 can't exist in the same place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다 언제 the same time 동시에 let one in 하나를 들이면 and you have to let the other one go 그러면 하나를 들이면 다른 하나 다른 하나를 내보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공감 능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 so 그래서 when you shift a blamer into empathy 당신이 a blamer 비난하는 사람이죠 blame 비난하다 거기다가 er 붙여가지고 비난하는 사람 당신이 비난하는 사람을 into empathy 공감 능력으로 shift 이동시킬 때 you stop the person's angry ranting dead in its tracks 여기 표현 하나 나왔습니다 쓰세요 stop something dead in its tracks one more time stop something dead in its tracks 무엇을 갑자기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track 하면 기찻길인데 기차가 갑자기 서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ranting 여기 rant 동사로 하면 고성을 지르다 고성을 지르다 화가 나가지고 고성을 지르는 거 그래서 the person's angry ranting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환한 고성을 갑자기 멈출 수 있다 언제 그 사람을 공감 능력으로 이동시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을 가지면 그죠 그래서 꼬리가 blame을 비난한 사람이 공감 능력을 가지면 그 사람의 angry ranting 화난 고성도 갑자기 멈춰질 수 있다 라는 게 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 때는 a의 머리를 보니까 비난하는 사람을 향한 공포나 원한이 중지되는 것이 이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그냥 넘어갔어요 b의 머리를 보니까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않게 비난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심정 심정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같은 편이 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b가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b a c가 아닌가 싶었는데 a의 꼬리를 보니까 그 상대방의 분노가 없어지고 그리고 해결책을 향해서 협조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c의 머리를 보니까 방어자는 어떠냐 하면서 b a c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b가 그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c가 오니까 적절합니다 c가 c가 오면서 방어자 입장이 나오면서 c의 꼬리를 보면 그 결과로 그 방어자는 조용한 침묵의 분노 상태가 된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거 뒤로 a나 b가 와야 되는데 a가 오면은 갑자기 방어자가 이런 걸 느낀다는 게 나오면서 뜬금이 없죠 그죠 그래서 b가 오는 게 적절하고 c, b, a 딱 짓고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1분 안쪽으로 빠르면 30초 늦어도 1분 그렇게 풀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감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풀고 가야지 특히나 이건 2점짜리는 쉬운 거라고 어? 아시겠죠? 이렇게 풀고 가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맞추는 게 우리 기출분석의 목적이 아니고 이 지문을 뜯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우리 기출분석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what about the person who's on the defensive? 여기에 on the defensive 하면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On the defensive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리고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어떠냐 Initially 시작부터 That's human punching bag Human punching bag 하면 punching bag 뭔지 알죠? 이 boxing 체육관 가면 주먹으로 때리는 거 그게 punching bag인데 사람 punching bag 이니까 당하는 사람 이 당하는 사람은 as frustrated 좌절한다 왜? because 왜냐하면 no matter what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no matter what 한 단어로 수능 안 보고 대학원형 뭐니? whatever 좋습니다 whatever 한 단어로 whatever 그죠? 세 단어로 no matter what whatever he or she is trying to mirror outward 그 사람이 trying to mirror outward 이 mirror 이 동사는 뭡니까? 명사로는 거울이잖아 그치 mirror 거울인데 동사로는 뭐예요? 정직하게 무엇을 묘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무엇을 묘사하다 거울에 비추니까 그치 거울에 비추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아무리 예쁘고 싶어도 내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예쁘게 안 나오잖아 그치? 정직하게 삐추다 정직하게 묘사하다 외부로 정직하게 묘사하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The ignorant blamer as blind to it ignorant 또 나왔네 그치 뭐라고? 응? 무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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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하는 사람은 as blind to it 그것에 대해서 blind 눈이 멀었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든 솔직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비난하는 사람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죠 지금 as a result 세모 딱치고 표지판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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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이제 결론의 표지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세모 딱칩니다 결과적으로 the person who's under attack 그 공격을 받는 사람은 as usually in a state usually 대부분 상태에 있다 어느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냐면 of quiet 조용하고 barely 거의 뭐뭐하지 못하는 barely 하면 거의 뭐뭐하지 못하는 controlled rage 거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조용한 rage 분노 분노의 상태에 있다 화내는 사람도 열받지만 당하는 사람도 열받겠지 그지 화내는 사람은 rant 시끄럽게 막 떠들지만 당하는 사람은 조용히 열받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suddenly and unexpectedly suddenly 갑자기 and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however 그러나 세모닥치고 역조의 표지판 however 그러나 The blamer The blamer just how sad angry scared or lonely 그 비난한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화나고 scared 겁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소리 지내니까 겁나게 죽지 lonely 외롭고 누가 The defender feels 그 방황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알면 and spontaneously turns into an ally ally 하면 같은 편입니다 2차 세계대원 때 ally 하면 연합군도 되는 거고 ally 같은 편이에요 spontaneously 여기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건 오타예요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는 naturally 자연스럽게고 spontaneously 는 갑작스런 충동의 결과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spontaneously 는 갑작스러운 충동의 결과로 사람들이 spontaneous 하다 그러면 마음이 막 바뀌는 사람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할라 하다 저거 하고 그런 사람들이 spontaneous 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충동의 결과로 turns into an ally 같은 편이 된다 이제 empathy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안 좋구나 하면서 같은 편이 된다 이 말이죠 when the defender 방황하는 사람이 feels understood by the blamer 비난한 사람에 대해서 feels understood 이해한다고 느끼게 되면 그리고 and that they are on the same side same side 같은 편이죠 저기에 나오는 ally 그죠 같은 편 근데 여기 등의적 수사 and 이 나옵니다 무슨 구조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응? 등의적 수사 몇 개 있어 수능 안 보고 대학원형 등의적 수사 뭐 뭐 있습니까 and but or so for yet 까지 yet 까지 여섯 개는 그 얘들은 무슨 구조 가진다고 응? 병렬 구조 가진다고 했죠 병렬 구조 그래서 이 that이 어디 뒤에 붙습니까 어? when the defender feels that they are on the same side 그 방어하는 사람이 그둘이 같은 편이라고 느끼게 될 때 there's nothing to defend against 그러면 그 상대로 방어할 것이 없다 같은 편이니까 그지 the defender's war and with it defender 방어하는 사람의 벽 벽과 벽이니까 이제 방어하는 자세 그죠 그거하고 and with it 그 벽과 함께 his unspoken rage 그가 말하지 않은 rage 분노 분노와 and frustration 좌절이 disappears 없어진다 the relief from no longer feeling fear or hatred fear 공포나 hatred 원안의 feeling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relief 이 relief 이거는 고통의 중단으로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뜻이 또 relief 하면 지금 turkey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relief 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 그 relief 뭐예요 구호품 그 다음에 돈 구호하는 돈 세 번째는 구호인력 소방관들이 많이 가셨죠 군인들도 가고 그런 게 relief 구호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공포나 원안의 감정의 중단으로부터는 행복이 근데 그 공포가 어디를 향하는 공포냐면 towards the blamer 비난하는 사람을 향한 공포나 원안의 감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행복 행복이 spontaneously triggers trigger 또 나왔는데 굉장히 촉발시키다 촉발시키다 갑작스럽게 촉발시킨다 뭐를 아 tremendous rush of gratitude gratitude 뭐예요 이거 감사 감사 감사의 rush 돌진 쇄도 tremendous 엄청난 감사의 쇄도를 촉발시킨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새록새록 생긴다 and miraculously 그리고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the person's quiet rage 이 person 누굽니까 누구예요 the defender 방어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의 quiet rage 조용한 분노 조용한 분노가 turns into forgiveness 용서 용서로 변한다 and beyond that 그리고 그 너머로 또 뭘로 변하냐면 a willingness to work towards solutions 해결책들을 향해서 일하기 위한 willingness willingness 하면 기꺼이 무언가를 하려는 자질입니다 자질 quality 자질이라고 그래서 자발적인 자세 해결책들을 향해서 일하려는 자발적인 자세로 변한다 그러니까 친구랑 싸울 일이 있을 때 학폭을 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때리지도 말고 친구랑은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죠 해봤는데 이거 맞췄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수거 어법 우리 바른 발음까지 다 익혀야 돼요 몸에다가 그리고 읽어볼 건데 따라 읽기를 꼭 하세요 하시면 지난 수능에서 3등급 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꾸준하게 하시면 이번 6평에서 꼭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점점 1. Cru 2013 2. 3. 4. 2. 2. 3. You shift a blamer into empathy. You stop the person's angry ranting dead in its tracks. And what about the person who's on the defensive? Initially, this human punching bag is frustrated because no matter what he or she is trying to mirror outward, the ignorant blamer is blind to it. As a result, the person who's under attack is usually in a state of quiet, barely controlled rage, suddenly and unexpectedly. However, the blamer knows just how sad, angry, scared, or lonely the defender feels and spontaneously turns into an ally when the defender feels understood by the blamer. And that they are on the same side, there's nothing to defend against. Next, the defender's war and with that, his unspoken rage and frustration disappears. The relief from no longer feeling fear or hatred towards the blamer spontaneously triggers a tremendous rush of gratitude and miraculously the person's quiet rage turns into forgiveness and beyond that a willingness to work towards solution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